그리고 이제 뭐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수회담을 하게 되는데 성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의제 관련해서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그냥 이제 만남 자체를 일단 하자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정하지 말고 만나자 그랬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제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다 좋다 그러면 만나자라고 결정을 하고 만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아마 회담을 시작을 하실 텐데 하기도 전에 죄를 뿌리면 좀 또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여야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난 영수회담이 처음으로 어렵게 성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경과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고 정말 나라가 힘들 상황인데 두 분이 만나서 뭔가 성과를 반드시 내 손에 줬겠다. 그런 기대 희망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 거냐 이렇게 예측을 하라 이러면 사실은 좀 성과가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우려는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진짜 2년간 대통령 임기 동안 야당을 무시하고 사실상 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불통, 오만과 독선 그런 정치를 하고 그 결과 이번에 총선에서 정말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회초리를 국민들께서 이렇게 내리치셨는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민심을 보면서 그래도 좀 변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 용수회담을 대통령이 제안을 하기 바로 직전에 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3%까지 완전히 지지율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번 총선의 민심이 저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사실상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것과 거의 비슷했다. 그런 정도의 심판의 열기를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엄중하고 무서운 게 현실이고 그게 지지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전을 하기 위한 카드로 여야 용수회담을 제안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그냥 국민들의 그런 민심에 반응을 하고 바뀌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그 이후에도 국무위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게 전혀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정책 기조도 국민들은 바꾸라는 건데 대통령부터 바뀌라는 건데 대통령은 잘못한 거 없고 정책 기조는 방향은 맞는데 국무위원들이 잘못했거나 국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 이런 남탓을 사실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진정성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그런 용수회담 제의. 그거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려지책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상 국민들이 마지막 중기회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의 석을 주지를 않았잖아요. 국민들이 정말 200석을 야당에게 줬다면 이거는 명백히 탄핵으로 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지였지만 200석에 못 미치는 약간은 부족한 의석을 준 것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은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수회담은 그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 화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이번 영수회담에 성과가 있기를 정말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이게 성과가 있든 없든 일단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났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을 때 더 안 좋은 영향을 예를 들면 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성과를 못 내더라도 야당 대표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치적이랄까요. 아니면 홍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데 꼭 어떤 성과가 나올지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만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야당 대표와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성과다. 그렇게 주장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딴지 보여주기 쇼식의 그런 만남, 그런 사진으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분노, 심판의 그런 마음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영수회담 의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사실상 얻고 싶어했고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명령에 우리가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상징적인 게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채양명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숙고가 조작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특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생인데 민생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미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대통령이 그동안 무소부려의 권한으로 행사해왔던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의제를 정리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입장보다 야당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걸 대통령이 수용해 주는 것을 바라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논의 자체를 거부를 했고 그냥 무조건 만나자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용 의지가 없다고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당과 국민들이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 이거를 엮이는 이번 영수회담이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영수회담에서 야당에게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일단은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 그리고 수용을 촉구하는 사실은 그것만도 저는 성과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국민들이 준 거고요. 야당이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에게 줬고 대통령이 만약 그거를 무시하고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확인하는 그게 성과라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민심 총선 이후의 총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기회, 가감 없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특검법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짚어내서 그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야당이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실을 만약 수용 안 하면 입법부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자체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그걸 상징적으로 중요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입틀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거나 아니면 언론이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을 그동안 못하게 하고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와 쓴소리를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겠다 해놓고는 입틀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도.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입법부는 입법부에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또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또는 제안한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